광주시 교육청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명진고에 추가자료 제출 등 보완을 요구했습니다. 광주시 교육청은 명진고에 학교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자체 홍보 방안과 반대 민원에 대한 대처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청은 남녀공학전환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오는 16일 2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명진고는 신입생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여고에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광주시 교육청에 신청했었습니다.